아직 신에게는 열두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이 살아있는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없인 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짚노저스의 앞으로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를 읽기 시작합니다. 짚노저스는 1942년생으로 워런 버핏 조지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린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와 위기에 준비된 투자 전략을 펼쳐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다. 짚노저스는 세계의 숨은 시장을 발견하고 선점해 세계 경제 흐름보다 늘 한발 앞서 움직인 투자자다. 그런 그가 한반도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다가온 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되리라고 예견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가들 한반도 투자론에 힘을 싣고 있다.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위기다. 작은 파도를 보지 말고 바다 밑에서 흐르는 해류를 파악하여 큰 흐름을 느끼며 큰 그림을 그려보면 변화의 줄기를 볼 수 있다. 짚노저스는 북한의 변화에 궁금증을 받는 사람들에게 한반도의 북동쪽급 나선 경제특구를 예의주시하라고 말한다. 한반도의 종단철도를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한국. 그 길목에 나선 경제특구가 자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짚노저스를 위기에 강한 투자자다라고 말한다. 세계사의 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늘 한발 앞서 극복해왔다. 흔히 사람들은 현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아마존과 구글, 애플의 위대함을 말한다. 그러나 15년 후에도 그들이 건재할까? 역사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길이라고 발언한다. 누군가 내게 부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부는 곧 자유와 같다고 말한다. 불을 쌓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다. 짚노저스가 중장기 투자에 강한 이유는 잠재력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다. 북한을 선택한 것고 그 이유다. 남북한의 DNA는 같다. 한국이 이루어온 경제성장 곡선과 기록을 봤을 때 통일 이후 8천만 인구가 그려나가게 될 미래가 기대된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 있다. 2003년 장마당은 종합시장으로 법화됐다. 북한 정부도 시장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이제 북한에서도 시장이 경제의 빗줄로 자리 잡았다. 북한의 핵 문제는 김정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적극적인 시장화나 전면적인 대회 개방 핵무기 전면 핵기와 같은 사안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핵무기는 정권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핵을 포기하면 후세인처럼 몰락한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몽말라 있다. 한반도를 시작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게 될 철도와 북극 항로의 등장 북한 땅에 묻혀있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은 충분히 매력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개방 초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인프라 사업에 집중하지 마련이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에 진노저스는 금강산과 동해권 관광특구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낮엔 하산 북한 물류 사업은 한국과 러시아, 북한이 상생하기에 좋은 기회이자 추진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업이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가 연결되는 곳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DMZ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분단국가의 역사적 통합의 현장에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전 세계인이 몰리는 관광지가 될 것이 자령하다. 진노저스는 부산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열차표를 끊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겠다고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미래는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로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책을 읽음으로써 투자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책의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플레이습에 수록해놓았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잘라볼까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Have a going to be the one. 네이버 브이로그 플레이스크링 우리 정상의 투자의 시작